몇 가지 감고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회계감사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회계감사는 연말감사로 통합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서 서명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노예 2단 사회비 대책위원회에서 고양시 인권전면 개정안 조례상정과 인권센터 설립운영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예배 후에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 박준성 성도님 그리고 이지윤 성도님 잠깐 차라리 드러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2층에 있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들 가셨네요. 네 붙어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고정호 성교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이사 나실 텐데요. 오늘 저녁에 성교 보고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정부에 새로운 조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소모임과 사역은 취소하거나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중고등부 말씀사경회가 잠정적으로 취소가 되고 주일 예배 시간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도 주일 예배 시간을 하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비말 감염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또 기도하지 말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파호하려고 내리는 지침이지만 교회의 성을 충분히 배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서 많이 불편하고 또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일단은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고 또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제한되고 또 모든 사역과 모임이 중단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창세계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야폭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허벅다리 간절히 다쳐서 이골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야폭강 사건 이후로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야 하였고 또 불편하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전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절뚝거리는 야곱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도 불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사회과 모임은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도 마찬가지로 중단하거나 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성한 선교사님 또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선교제에 돌아가지 못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맞이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불편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뚝거리는 야곱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모든 사회과 모임이 중단된 교회를 통하여 소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해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전보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교회와 선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위기사항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루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시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의 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또 예수님의 관심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천상수문에서 천국의 새로운 가치와 천국 백성들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보기엔 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덟 가지의 그 팔벅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귀신들인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을 기대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을 듣지만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또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범 13장에서 일곱 개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또 따를 수 있도록 쉬운 말씀으로 쉬운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9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이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하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며 또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불인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철에 밭을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을이 되게 되면은 그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밭에 따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있고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에는 마치 모여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처음 씨를 뿌릴 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이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을까?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참고 기다리게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삶은 이 씨뿌린 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씨뿌린 자가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풍성한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갖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로마의 카타콤 교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성하였을 때 그들은 교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무서운 바퀴로 내서 로마의 그리스 외인들은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날 때가 되었을 때 지하에 숨었던 지하교회에서 드디어 싹이 나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제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이 서울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이 농부는 밭을 경작하고 나서 씨를 정성껏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개간하기도 전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농부는 좋은 땅에도 씨를 뿌렸지만 씨가 자라기 힘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농부는 소투른 농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사학자 유아킨 예림여사에 따르게 되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바종 방식은 밭을 경작하기 전에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밭을 경작한 후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경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소투른 농부가 아니라 정상적인 바종 방식에 따라서 씨를 뿌린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범을 목상하면 이 농부의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농부는 참 이상한 농부이죠. 그런 좋은 땅에만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쁜 땅에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길가에도 뿌렸고 돌밭에서 뿌렸고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모든 종류의 땅에 골고루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기회를 동일하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농부가 있을까요? 많은 이런 농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농부를 바라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그 분은 예수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농부와 같이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잘 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나 탄원자와 같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나쁜 땅과 같은 길가와 가시떨기와 또 돌짝과 같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바리세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도계파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회의기하고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모든 대상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평화롭고 한가할 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위태울 때와도 죽음을 바라보는 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대상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적재자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해나 또한 십자가에 달리기 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느 상황이나 관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편하게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과 비교할 때 이전에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모임을 갖고 또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내에서 비대면 비초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기에도 힘들고 또한 사역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균화 전도는 더더욱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소모는 어떻습니까? 소모임도 갖지 말라고 정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더더욱 복음을 전한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이렇게 어렵게 힘든 때야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1부와 2부에 불은 찬송가 48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지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는 이 찬송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찬송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믿던 그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지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항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주민의 나라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삿개호를 찾아가셨습니다. 세 장 삿개호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삿개호에게 찾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였던 그 삿개호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론 시대의 가운데서 하얀 나라가 역사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음으로는 놀라운 열매를 맺은 씨앗과 같이 천국 복음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분인자의 비유에서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구가 같이 씻을 뿌렸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이 씨앗이 거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여느니라. 메세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느니라. 만약 우리가 농부라고 한다면 작은 씨앗을 보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인 씨앗이 풍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작은 씨앗에서 가인 몇 개나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이 씨앗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냐고 이 씨앗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문 13장에서 다른 비유를 통하여서 작은 씨앗이 가져오는 놀라운 생명력과 또 창조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문 13장 31절을 보게 되면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보는데요. 이 두 씨앗은 참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농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밭에 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를 보게 되면 주님은 정말 놀라운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같이 변화해서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도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밀가루 덩어리 전체를 크게 부풀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구가 뿌린 그 씨앗 가운데에는 이렇게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담겨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씨앗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스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 속에 놀라운 생명력과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던 좋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태봉의 시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실이가 율법을 빌개로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손을 매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성화해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질병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영혼이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구가 씨앗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그 씨를 뿌린 것 같이 주의의 말씀을 믿고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네 가지 다른 땅의 상태를 비교하고 대주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농구가 있어야 됩니다. 성실한 농구가 있어야지 골고루 씨앗을 뿌리지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썩지 않은 좋은 씨앗이 있어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농구가 좋은 씨앗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농구가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땅이 준비되지 않지 않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치웠습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곧 자라서 싹이 나왔지만 그러나 흙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곧 햇볕에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밑에서도 씨앗이 자랐지만 가시의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장에 떨어진 땅은 씨앗은 자라서 60배, 10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교장 18절 이하에서 이 네 가지 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 땅은 천국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가지 다른 땅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다르게 반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길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땅과 같이 주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의 돌밭은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주님을 잘 따르지만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말씀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치는 사람이죠.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씨앗과 같이 땅에 자라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다른 땅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길가인가 아니면 돌밭인가 가시떨기나무인가 아니면 좋은 땅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좋은 땅과 같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도록 늘 갖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거친 생각들 우리의 거친 감정들 지식과 가치관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지 주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교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낮추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서 길가에서 돌밭으로 돌밭에서 가시떨기로 또 가시떨기나무에서 또한 좋은 땅으로 조금씩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천국의 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물어도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 삶이 풍성해지는 결과를 나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야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여름의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가장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한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1구가 여름에도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또 강력한 조치를 또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잃고 불안하고 쉽게 분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께서 좋은 시야와 같이 놀라운 결실을 맺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시피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이라. 메세스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강조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를 것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좋은 시작과 같이 풍선 열매를 맺는 천국의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구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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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